모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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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추워 날씨 완전 추워졌어 죽여 죽여 야 왜 이렇게 멀어 뭐야 어떻게 하면 그냥 술 먹는 거야? 너랑 나랑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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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는 거 불러가지고 한잔하면서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갑자기? 아니 형 번개를 하셨잖아 아니 그 번개는 번개고 그거는 이제 내가 술 먹다가 이렇게 번개 때린 거고 그건 뭐 옛날에 한참 술 좋아하고 사람들 근데 요즘은 또 집에 딸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아 근데 진짜 이게 뭐야 진짜 술 마시는 거 진짜?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 형 정말 뭐 뭐 대본 할 것도 없고 이거는 저기 뭐지 술 먹기 전에요 숙제도 하시라고 별걸 다 사놓는 거 왜 이런 프로가 돼있어? 별걸 다 사놓는 거 왜 이런 프로가 돼있어? 그니까 국내 채점 우리 국내 채점 치중 토크 버라이어티 아우 제목은 뭔지 아세요? 뭐? 이게 뭐야 진짜 진짜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진짜 아우 큰일났네 나 요즘에 사람들 안 만나가지고 뭐지 아 누구랑 먹을까 이건 전화 벨만 듣고 누군지 알겠다 하하하하 ger Hearts 봐봄로? 여보세요 연결이 되지 않아 못 봤습니다 영화 때문에 바쁜가 보다 게이트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는 사람이 많은데 딱 막상 술 먹자고 전화하려고 하면 되게 애매해진다 일부러 안 받을 거야 안녕 어디야 뭐해 아 나 지금 나 내일 음원 나와가지고 내일 음원 나와? 어 아 그렇구나 네 몇 시에? 내일 6시 아 오빠가 6시 6시에 방송이 끝나가지고 못 틀겠다 내일은 아 그럼 그 다음날 풀어주면 돼 오빠 아니 그냥 난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할까 하고 전화를 했는데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오빠 어? 뭐야 요새 괜찮아 오빠?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해볼래? 그러자 그래 그만 알겠어 오빠 감기 부심해 야 음원 대박 고마워 어 안녕 이씨 휴린이 형님 어 민규야 너 집이 어디였지? 곤지암이요 형님 어 곤지암 미안해 아니 형 형님 뭐 좋은 자리 가셨어요? 아니 그냥 아니 소주나 한잔 하려고 그랬더니 곤지암 미안해 형님 앞으로는 일찍 전화할게 네 형님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형님 어 너무 먼데 민규야 곤지암 형 형님이 안 해 뭐 어? 해외 로밍 중인 분에게 국제 전화 요금이 부과되며 해외 로밍 중인 분에게 국제 전화 요금이 부과되며 해외 로밍 중이네 두 분 뒤에 현수 현수 혹시 희관이는 모르겠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얜 안 갔을 거야 꺼져 있네 꺼져 있네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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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 재현아 안녕 나 지금 여기 포장마차인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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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 혹시 시간 괜찮으면 형이랑 술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할래? 하하 예 괜찮긴 한데 제가 지금 녹화가 이제 거의 다 알았어 너 이제 더 바빠지기 전에 볼라 그러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메이크업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편하게 와 하하하하 아 어떻게 뭐 그럼 지우고 갈까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래요? 그럼 그냥 와 하하하하 네 그럼 그냥 갈게요 알았어 알았어 여기 문자 찍어줄게 예 형님 웹 예능이라고 그러는데 제목도 존나 후져서 이게 뭐야야 하하하하 이게 뭐예요? 그러니까 그게 제목이야 이게 뭐야? 이게 뭐야 하하하하 너 지금 시간 돼? 지금 시간 돼요 진짜? 아유 완전히 쿨해 장소 여기 문자로 찍어줄 테니까 이쪽으로 넘어와 아 네 형 취소 하나 주세요 오케이 알겠송 어 정렬아 네 형님 어디세요? 네가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부르면 네 되게 겁나 형님 시간 되시면 아 네 알았어 알았어 네 형 어 예 누군가는 오겠지 나 오늘 안 돼 야 오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다음에 촬영하자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온다 그런 사람들도 어 누가 온 거 같은데 아니구나 지나가는 거구나 아하하하하하 일반인 불러도 돼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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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